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의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번고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바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제이첸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가 오늘 첸 사무실 앞에서 열립니다.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제외동포위원장이 제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캐런베스 하원의원은 치안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업무 경관들도 현장에 파견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시설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잠시 뒤 만나봅니다. 영일 절도 범죄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LAPD가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현재 LA에 너무 많은 총기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는 2023년부터 식당 등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안합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아틀란타 총격범이 자신의 뇌 발달 미숙을 이유로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등 북동부는 4월 폭설이 내리고 남서부 애리조나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과 맞물린 재해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인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후 저항지인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초토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제재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검사들이 밤샘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 보호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의 회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능 폐지 법안을 저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공정성 회복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란타의 1대3으로 패하면서 7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휴스턴에 7대2로 승리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뉴 올리언스가 피닉스를 125대114로 꺾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마이미는 애틀란타를 115대105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진시는 혼조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질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라디오설모닝뉴스 2부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제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규정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대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시점부터 10일 동안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은 접촉을 한 시점부터 5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시설, 요양원, 노숙자 쉘터, 수감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거나 90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이후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로리다 연방대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임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 국제공항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일부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검사를 받는 검색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건 조치에 엄격했던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열차의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승객들은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염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교통안전청은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운전사와 승객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방역 조치마저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 방침 변경을 둘러싸고 전국이 혼란입니다. 들으신 대로 마스크 의무화를 끝낸 곳이 방역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이 아닌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집행통제예방센터 CDC 권고를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은 맞겠지만 소독 효과가 없어 공중위생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미칠 판사의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지목해왔던 마스크의 위력 한 번에 무효가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판사가 방역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이유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방역 규제에 의해 반감을 지닌 보수단체 소송에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CDC는 이 조치가 공중보건에 계속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항소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둘러싼 혼란은 사법부와 행정부 갈등을 넘어 행정부 내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과 연방정부기관의 엇박자들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를 대변하는 비행조종사연합의 데니스 타이저 대변인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엄마 아빠와 같다라면서 승객도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는 법원의 이번 결정 때문에 방역 접근법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리애나 웬 공중보건 교수는 혼란스럽더라도 마스크 의무 해제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때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큰 집단. 너무 어려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를 거론하면서도 폐소 때 미칠 악영향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지 타운 대학교 공중보건 전문가 로런스 고스틴은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CDC 권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항소를 했을 때 다른 한편으로 판사 결정을 방치해 효과적인 보건 전제 딜레마에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임화 규정을 해제하거나 해제 검토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마스크를 쓸 경우에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는 모두가 함께 착용할 때 가장 좋고 또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마스크를 써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 나 혼자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도 높은 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는 감염자가 쓴 마스크가 바이러스 등이 든 감염 입자 배출량을 줄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입자 흡입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모두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 혼자 마스크를 쓰면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염 예방 효과는 마스크의 질과 또 얼마나 마스크를 잘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감염자에게 노출된 시간과 공간의 환기 여부도 감염 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들보다 전염력이 월등히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N95나 KN95 또 KF94 같은 고품질의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 중 하나로 꼽히는 항공기 내에서도 코로나 감염자와 같은 줄 또는 한 줄 떨어져 앉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 위험이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 공중전파 전문가는 비행기에는 우수한 여과 성능의 환기 장치가 있고 또 이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감염자가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감염 환자가 유럽뿐만 아니라 엘리바마주에서도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엘리바마주에서도 비슷한 증상의 어린이 환자 9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감염을 일으키는 기존에 ABCD-E형 감염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린이 환자 중 일부는 간 전문의 예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며 일부 어린이는 간 이식 수술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데노바이러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수십 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다수가 발열, 인후통, 안구충열, 감기 유사 증상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엘리바마주에서 발견된 어린이 환자 9명 모두가 검사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다며 장염과 관련이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41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르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 제공으로 4월 20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년견을 밑돌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남가주 하늘에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에는 이슬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60도 중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은 전날보다 5,6도가량 높아져서 조금씩 포근한 예년 기온으로 회복해 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0도, 54도, 밸리와 일란단 파이어 지역은 72도, 49도, 해안 지역은 64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3도, 낮 최고 기온은 7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상황입니다. 5번 노을선상입니다. 노을워크 블루바더로 내리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선상, 워싱턴 블루바더와 만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선상입니다. 샌개브리얼 블루바더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선상, 프리웨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라디오 솔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서울은 이번 한 주간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정계 베테랑인 캐런베스,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이번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이자 흑인 후보인 캐런베스 연방 하원의원은 정계 건물로 LA 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후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LA 시장 선거 후보 지지율에서 리카루소 후보를 바짝 뒤처치며 거의 독렬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판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본선에서 카루소 후보와 각주천을 벌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캐런베스 후보는 LA PD 내 살인사건 부서 강화, 경관들에게 증거 기반의 훈련 강화, 증오 범죄 근절과 예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LA 시내 치안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LA 경찰국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사무실석 근무 경관들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사무실 근무 경관들을 현장에 투입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LA 시내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만 5천 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임기 첫 해 말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런에 광고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적극 활용해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관한 대화 채널을 열어 소수계 커뮤니티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주거시설 확충 방안과 인종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캐런베스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캐런베스 의원은 칼스테이트 도민게즈 힐즈를 졸업하고 USC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47지구 주 하원의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하원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주 33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한 중진으로 연방 하원 흑위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제이천 후보는 지난 7일 유대교회 회당 유세장에서 미시아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LA 한인회, 또 LA 한인상공회의소와 AAPI 유나이티드 등 모두 45개 단체가 이 첸 후보 측에게 인정차별 발언을 사과하라고 축관은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의 말입니다. 이런 네거티브한 면에 있어서 하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의 레벨이 갠데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얼마나 정말 참 미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따르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오늘 시위는 오전 11시 14,220 브로커스 스트리트 웨스트멘스터에 위치한 제이천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주를 순방 중인 국민의힘 김석기 제외동포위원장이 저희 라디오서를 방문해 오랜 수건인 제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카고와 동부지역에 이어 LA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제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위원이 19일 라디오서울을 방문해 지난 대선에서 미주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월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포들께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했고 만약에 우리 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가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나가서 동포들께 감사 인사를 꼭 하라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미주 한인들의 수건인 제외동포청 설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룬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제가 나올 때도 그 동포들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포청은 설립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제외동포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협조를 해주면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도 국회에서 과반 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잘 협조를 해주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55세로 낮추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 발의에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65세 이상만 허용하다 보면 거의 연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미 리타이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그 복수국적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기존의 제도를 개정해서 해외 한인들이 국외 거주국에서 편리하게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밟도록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제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한편 경찰 영사를 대폭 확대해 제외국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9명의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는데 파견 경찰 영사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석기 제외동포위원장은 국민의힘 해외 후원회 주체로 지난 18일 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외동포정책을 소개하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일 LA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4.29 LA 폭경이 올해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흑인들이 많이 거주자는 지역 내 한인운영 리코스터 건물에 화합을 의미하는 벽화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인민주당협회 KADC는 어제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지역 잉글루드에 위치해 있는 한인운영의 리코스터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의 작가들이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의 협력과 화합, 치유를 주제로 한 벽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4.29 폭동어 계기로 탄생한 KADC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고 이것을 계기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벽화 사업은 홀리 미첼 LA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와 LA 한인회가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고 벽화 제작 비용은 LA 카운티 2지구 예산에서 지원됐습니다. 벽화가 4.29 폭동 촉발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한인운영 리코스터에 그려져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며 벽화 사업 기금이 흑인 슈퍼바이저를 통해 지원돼 더욱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한인민주당협회 KADC는 설명했습니다. 한인 역사상 최악의 시련으로 기록된 벽커보호평장의 4.29 이후의 LA 한인 경제의 성장 그리고 잔리 LA 시의원의 커뮤니티 공존과 화합의 현주소와 나갈 길 그리고 강형원 전 LA 타임즈 기자의 주류 언론이 4.29를 보는 시각과 책임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323-692-2047 323-692-2047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노숙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인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일부 노숙 대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구는 150만 달러의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숙을 하거나 거주지가 보장되지 않은 1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거주지와 음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음식과 거주 문제가 악화되자 교육보다는 일자리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에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이사회는 지난주 투표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1년 내 거주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자고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거주지 외에도 음식, 와이파이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과외와 학업과 재정 상담 또 기술과 고용 관련 지원도 제공받게 됩니다. 오늘은 20일입니다. 2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지구의 날인데요. 지구의 날 22일 대중교통이 모두 무료입니다. LA 메트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2일 금요일 새벽 3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새벽 2시 59분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버스와 열차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기는 자동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열차 요금 게이트는 개방될 예정입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도 모두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가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메트로 링크도 지구의 날에 무료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 22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타고 가시다 보면 각종 사인판에 지구의 날 대중교통 이용해달라는 당부의 글귀가 올라오고 있죠. 이에 부합하듯이 대중교통이 모두 금요일 날 무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A 카운티에서는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식당과 음식 시설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LA 카운티 내 식당, 가게, 병원, 카페테리아, 그리고 후드트럭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기와 투고용기, 컵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사용돼야 합니다. 또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식기가 사용돼야 합니다. 또 소매임들에서는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용기와 컵, 접시, 그리고 장난감의 재료로 폴리스타일엔이나 스티로폼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는 영구적인 장소에서 운영되는 음식 시설에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그리고 후드트럭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파머스 마켓이나 케이터링 업체, 임시적인 음식 시설에서는 2024년도 5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적용됩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자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레피얼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신중해야 한다는 신호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물가는 빠르게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말 1.75%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속도를 이보다 느리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목표치를 1.9%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중립금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재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더 히일은 어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의사를 모두에게 분명히 하고 싶어 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고 그가 사실상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원하는 것이 재선 의지를 굳히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기점으로 해서 취임 첫 해부터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엔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까지 맞물려서 고전하고 있고 마땅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큐니피엑 대학이 최근 실시한 이 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3%에 불과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뉴욕주 등 북동부는 폭설이 내리고 애리조나의 관광지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과 맞물린 재해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빙햄턴시에는 오전 기준으로 36.8cm의 적설량이 기록됐는데 버질타운의 경우에는 50cm에 가까운 눈이 왔습니다. 뉴욕주 올베니에서는 번개가 치면서 눈이 내리는 기현상도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과 뉴욕시에는 눈 대신 폭우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길에서 가능하나 벗어나라는 공지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뉴욕주와 보스턴 북동부 지역에서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된 상태입니다. 한편 애리조나 관광지 플래그 스태프는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화염 기둥을 만들면서 20여 채의 가구를 전소시키며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선세크레이트 화산내셔널 모니멘트 등으로 이 산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는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나 확인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소방관 등이 가가호호 방문에 대피 통보를 하다가 산불에 고립되는 것을 우려해 현재 빠져나온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는 20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으며 추가로 더 배치될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현재 변수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장례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화장이 20년 전보다 배 이상 들어 전통적 매장을 누르고 현재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아메리카 화장협회에 따르면 화장률은 20년 전 27%에서 이전 20년도에는 56%로 증가해서 높아졌고 이 협회와 전국 장인사협회는 2040년에는 미국인 80% 이상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세수코와 함께 화장도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민 중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 등록된 사람 수는 갤러비 1937년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화장의 편리함과 저렴함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는 것도 화장 증가의 기여와 요인으로 꼽힙니다. 직접 비교는 하기 어렵지만 고인대면과 매장 등으로 진행되는 전통 장래의 중간 가격은 7,848달러 정도가 소요되지만 화장의 중간 가격은 2,550달러입니다. 또 고인대면을 거쳐 화장하는 장래의 중간 가격은 6,770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족이 여러 주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경우에는 고인의 시신을 아무도 방문하지 않을 특정 장소 묘지에 매장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드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것인데요. 1분기 유료 회원은 2억 2,160만 명으로 작년 4분기 2억 2,180만 명과 비교해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2분기에는 가입자가 200만 명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월가 전망치를 약간 밑도는 78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도 작년 동기보다 줄어든 16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25.1%로 기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치는 헐리우드를 뒤흔들면서 빠르게 성장했던 넷플릭스가 벽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순풍을 닫지만 스트리밍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유료 회원 250만 명 증가를 예상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270만 명 증가를 예측치로 제시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가입자들의 계정 공유 확산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 격화가 넷플릭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전세계 1억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유 계정에 대해서 추가 과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광고가 들어간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주주들에게 보낸 분기 서한을 통해서 가입자 성장계에는 계정 비밀번호 공유를 무기래 왔지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공유 계정 상대로 과금에 나설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천만 가구가 계정 공유를 통해 컨텐츠에 접근하면서 전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같은 가구에서 동거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험해 왔다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법원이 위킬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내무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영국 법원은 어산지 범죄인 인도를 공식 승인했고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이 서명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에 빼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킬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정화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다저스 8연승에 도전했지만 애틀란타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7연승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선발 투수는 맥스프리드가 나왔었죠. 맥스프리드 엔시노 출신입니다. LA 출신여서 또 맥스프리드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많았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애틀란타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7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LA앤젤스는 전날 휴서나에 패했지만 어제 7대2로 승리하면서 패배에 대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샌디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어제는 3타수 무한타로 안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시네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한타를 기록했습니다. 샌디고는 6대2로 승리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 지금 베리본 직구 활약이다 이런 극찬을 받고 있는데 어제 시카고 컵스의 좌완 투수가 나오니까 벤치를 지켰죠. 플래툰 시스템에 여전히 아쉬움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디고 파드레스가 오른쪽 팔뚝에 패치, 상업용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메이저리그의 상업용 광고 유니폼에 부착이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는 현재 상업용 광고 부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저스 구장 이름도 다저스 스테디움이 아니라 스포티파이 구장 등 그렇게 이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한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피파는 동영상 전문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의 성장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엄격한 훈육이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축구를 배운 형 손흥민 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엄청난 훈련량이었습니다. 약 8분짜리 미니다큐 영상에는 KBS의 협조를 받은 손흥정 씨의 견역 시절 희귀 득점 장면도 소개됐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 얘기하라면 저는 저 스스로가 3류 선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는 엄격한 아버지의 지도하에 하루에 슛 천 개 이상을 연습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연습벌레였던 손흥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다투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성장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이 가장 주목하는 슈퍼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이브의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유에스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시내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